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데일라이프와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믹스커피에요. 믹스커피랑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사진을 두껍고 이 그림은 커피랑 그려볼게요. 커피랑 그려보고 싶었는데 아메리카노말고 오늘은 코코넛 포코넛 너무 좋았어요. 포코넛 커피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그러면 모델이 제 미스터 친구 외국인 팬입니다. 오늘 저는 커피랑 믹스커피에 믹스커피 커피가 famous 한국에 있는 오늘은 코코넛 커피 보호 다 친절하자 커피 그리고 렛츠 깨비 잔 바덱뿌우쉬 저는 이게 처음이어서 얼만큼 커피를 경험을 낼 수 있는 장면을 봅시다 일단 최대한 다른 즉각에서 끊어서 3장에 올릴게요 이렇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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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중에 그림이 썼나? 옛날에 계란...머도 그림을 했다가 다 썩은 예시가 있잖아 근데 옛날에 계란...머도 그림을 했다가 다 썩은 예시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거는 생각보다 정말 너무 나서...머도 그림을 한것같아... 조금은 생각나? 효복을 그려낸 일은 그림을 그려줄게 반복을 그려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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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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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ooy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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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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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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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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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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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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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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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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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봐봐. 엄청 좀더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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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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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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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e 누가 누구도 못 찾아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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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ed.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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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